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지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의 세계로 가던 사울이 정우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들었던 소리는 히브리 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죠 같이 읽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짜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사울은 이 만남으로 영은 살고 육은 죽습니다 사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그리슨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역사적인 사명으로 생각했던 살인마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시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것도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슨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잡아서 죽이던 대상이 이제 자신이 된 겁니다 그리슨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그리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인마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슨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삶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존경사명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과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할래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말씀 두 구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사 그를 할래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할래자의 사도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어떤 은사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시기도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울의 이 바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한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노라 아멘 이것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받은 바울의 삶이라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아니 담회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그 사울을 뭐가 이쁩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예수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짓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없다 그래도 그런 사람을 갖다 씁니까? 이런 얘기였거든요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낑소리하지마 내 마음이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혹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들은 나는 진짜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래요 또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래도 사도로 부름받기만 하십니까? 아마 다 손을 절레절레 내고 난 이렇게 못 산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부르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4등전 27장에서 로마의 죄수로 압성되던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통을 만나게 돼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이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뭐가 다가온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 거예요 사실은 이 유라굴로라는 광통을 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부장한테 아무래도 이번에 이거 항의하는 것은 위험하다 더 있다가 가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지는 않아요 결국 유라굴로 굴라 광통을 만나게 되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바울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배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4등전 27장 22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이 두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저는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 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했다 이거예요 바로 뭡니까? 이 내용이요 같이 읽습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은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이 바울아 여기다 자신의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진아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제진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넘겨 주셨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래요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이 안심하라고 하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하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요 제진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면 돼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릅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뭐한다고요?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쉬월 한 달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은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쉬월 한 달 동안 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유라굴로 강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10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오른손 주먹 불큰 쥐고 우리 선포합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겠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쥐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사랑해 하나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이 우리를 겁을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광풍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10월 한 달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믿고 10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